에브리데이! 그게 좀 고발하라니까! 이 아저씨야! 역시 내 시집 봤죠? 암튼, 전 먼저 가요.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그, 그, 그... 플레임 파이어... 헤브리데이, 이대로 치겠어! 여기서 터졌다면 완전히 심한데! 이뻐 아저씨 상대가 이상하고 술주 아저씨 의용이 없어! 내가 정신 차려야 해! 좋았어! 헛젓이 보인다! 천만 점령하면! 이, 라인 할아버지랑 매일 연이네! 저 조언 진짜 싫은데! 니하옹! 하늘은! 시간이! 생각하기 여유가 없어! 자폭 시퀀스 가동! 하하하! 하나형! 마음이 급하니! 실수해버렸구만! 제가 나설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맡길게요, 라인 할아버지씨! 라인 할아버지! 니가 맞으면! 트라인 안 해줄거에요! 후후후! 하나형도 참! 이기고 싶어서 무리스루드네요! 어린애도 아니고! 백화 터지면 바로 반격가져! 일단 제가 얼음으로 제압을! 미안하네, 메이야! 미스 밖에 없었어! 이해해 주시오! 니 쥐팔러마! 으아아아아악! 이겼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자, 잠깐! 왜 이렇게 늦었어요? 어? 미안! 닌자들이 너무 설쳐서... 우하하하! 데스티니! 블레임파이어! 에브리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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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